두께는 점점 얇아지고 화면은 점점 커지고 있는 TV 그렇게 우리는 65인치 TV도 평범하다 부르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앞에 수상한 단어가 붙어있는 대형 TV들이 있습니다. 그 단어는 바로 미니 잠시만요. 미니는 원래 이렇게 작고 소중한 존재들 앞에 붙는 거 아닌가요? 미니라는 단어가 붙기엔 이 TV들은 좀 많이 큰데 왜 이런 단어가 붙은 걸까요? 사실 여기서 미니라는 단어는 TV 화면의 크기가 아니라 LED의 크기에 붙는 말입니다. LED TV는 TV 뒤에서 빛을 쏴주는 LED 소자가 필요한데 이런 LED의 크기가 좀 더 작은 TV라는 뜻이죠. 실제로 미니 LED의 크기는 약 100에서 200마이크로미터로 1000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일반 LED보다 더 작습니다. LED 크기가 작은 만큼 더 세밀하게 블록을 나눠 광원을 조절할 수 있어서 일반 LED TV보다 명암비가 기존보다 개선됩니다. 진화한 LED 기술인 만큼 국내 TV 제조사들도 미니 LED를 활용한 TV를 선보일 예정입니다. 그럼 이 미니 LED가 앞으로 TV 시장의 미래가 될 차세대 기술인가 싶은데 그렇다고 하기엔 좀 애매합니다. LED 없이 패널 스스로 빛을 내는 유기발광소자를 사용하는 OLED 기술이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거든요. 미니 LED라고 하는 거는 사실상 LCD예요. LCD라고 하는 거는 그 제품의 특성상 백라이트라고 하는 광원이 별도로 있어야 돼요. OLED는 필요 없어요. OLED는 자발광이에요. 직접 빛을 내는데 사실은 자발광이 좋아요. OLED는 다른 디스플레이보다 명암 표현력이 뛰어나고 백라이트가 없어 아주 얇게 만들 수 있거든요. 덕분에 더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. 플렉스블하게 만든다든지 롤러블한다든지 이런 거는 OLED 이외에는 되기가 쉽지 않아요. 그래서 미니 LED TV 시장에 대한 전망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. LCD LED 관련 기술이 안정적인 만큼 투자 비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어 시장 경쟁력이 있을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OLED 등 자발광 디스플레이에 밀려 미니 LED TV는 잠깐 주목받고 사라질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. 전 세계 TV 제조사들이 OLED TV 제조에 앞다퉈 참여하고 있어 이 자체 발광 디스플레이가 업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라 예상되거든요. 기술 발전과 함께 변하고 있는 TV 시장. TV 기술이 또 어떻게 진화할지 앞으로가 기대됩니다. 전 세계 Harry원 전 세계화 위 Gospel 전 세계 조 lap기